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위임과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타국에 갈 때, 여기서 타국에 갈 때라는 말은 먼 지방으로 여행할 때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아계시는 상황,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그의 종들을 부르셔서 엄청난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 이 종들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 소유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금의 일꾼들, 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러라고 하는 말은, 에칼레세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헬라오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부르다, 칼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죄,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위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신 그의 소유의 종들을 베드로의 신앙고백위에 세우셨는데, 바로 그 종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복음의 일꾼들에게 큰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그 재능은 금 다섯 달란트, 금 두 달란트, 금 한 달란트였다.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인데,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은 그 당시 노동자 15년치 이상의 품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아마 5억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금 다섯 달란트는 약 25억이 되고, 금 두 달란트는 약 10억이 되고, 금 한 달란트는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 금액이 놀랄만한 정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상을 본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어쩌면 평생 벌어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금 달란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 탤런트 들으죠. 그런데 그 탤런트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와 같습니다. 달란트, 탤런트는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탤런트다, 달란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서 보유한 재능, 하나님이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특별하게 주신 능력, 재능이 바로 달란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를 자꾸 돈으로만 계산하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냐, 많이 받았느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리신 재능, 하늘의 은사, 하늘의 은사요, 하늘의 은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실상 돈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돈과 권력과 바꿀 수 없는 천부적인 하늘의 은사를 우리가 달란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치고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재능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많은 귀족들의 환호를 받은 모짜르트가 있었어요. 이 모짜르트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천부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작곡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한 음악가로서 살아간 살리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음악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도 천부적으로 재능을 받은 모짜르트를 결코 따라갈 수가 없고 모짜르트에 발꿈치도 못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치고 인간의 노력을 해도 하늘이 주신 재능은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소유된 교회에게 주신 금 달란트를 단순히 돈으로 이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잘못 이해하고 어긋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로 보내주시는 성령이다. 우리가 성령은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지요. 성령은 천부적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달란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사업을 통해서 두 배로 남겨야 된다. 이런 교훈을 설교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잘못된 달란트 설교로 말면 아마 성도들은 예수 믿고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특히 11조의 액수가 해마다 상승되는 것을 마치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남긴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은 하늘의 재능인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12조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땅에 썩어질 물질로 바꾸지 말라. 그러면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는 무엇을 뜻합니까? 각각 재능대로, 여기서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속한 능력을 따라 그 사람의 능력, 사람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각각에게 속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각각에게 속한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능력을 우리가 헬라우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나미스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 그리고 기적, 위라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기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다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 거대한 암석산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파시키면 그 단단하고 큰 바위산이 조각이 나고 금이 가서 덩어리져서 파편처럼 떨어져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에 이와 같이 돌을 해내는 채석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끔 엄청난 폭발음이 들립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엄청난 괴금이 들리는데 그때 산에 있는 바위들이 다 부숴져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이너마이트의 괴력으로 사람들은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거나 건축할 수 있는 적합한 대리석이나 기초돌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헬라,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괴력은 평화적으로 사용되어 산업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90번 이상 나와 있는데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두나미스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가능성이 아니라 기적적인 능력, 기적 그 자체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능력이며 그 효과는 거대한 바위산을 부숴뜨리는 다이너마이트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넣는 굉장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적적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두나미스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의 종들에게, 복음의 일꾼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숨기는 자발적인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또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그의 소유의 종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인데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간 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복음의 종들이다, 복음의 일꾼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다 사도요, 교사요, 목사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는 세상의 돈이나 세상적인 권력 또는 재능에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비유 말씀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복회자가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달란트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를 죄와 마귀로부터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사와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능을 여기서 달란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두들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첫 번째로 금 달란트를 맡긴 종들은 누구일까요? 금 다섯 달란트는 그 사명이 매우 박중한 자들이며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기초를 놓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와 뼈대를 놓는 일은 모든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회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금 다섯 달란트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영광 또한 그리스도의 성물인 성령을 최초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의 영적 능력은 어느 시대보다 뛰어났고 성령의 은사들은 어느 시대의 종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들의 설교로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그린자만으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바울은 그의 생애에 지구 반바퀴를 돌 만큼 열정적으로 보금을 전했으며 누구보다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굳게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전했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길, 죽음의 길, 그리스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순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도들과 성도들은 모두 다 금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로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순교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보금의 증인이 된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서 장사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땀을 흘리다, 노동하다, 거래하다, 사업하다, 끌어모으다 라는 뜻이 있지만 돌보다, 섬기다, 미니스터 즉 교회를 섬기고 돌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서 세상과 죄를 이기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것은 보금적 사역 즉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충만함과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의뢰와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그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보금적 사역 말고 무슨 세상에 이득을 남길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돈, 세상적인 권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금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보금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견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서 주기까지 충성하여 어떻겠습니까?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남겼다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단지 숫자로 두 배를 남겼다는 뜻이기보다는 종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수행했다. 즉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기고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F-O-E-S-N 즉 만들었다라는 뜻도 있고 에케르데스에 다시 말하면 트레이드업 같은 가격으로 더 좋고 비싼 물건을 구입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기고라는 말은 보금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보금을 가지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보금 14장 12절에 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해간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이 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하신 일보다도 더 많은 보금사역을 하면서 더 많은 영혼구원의 열매를 외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보금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실상 금 5달란트는 우리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최상의 능력인 성령의 부음 오순절의 성령 부음이 바로 금 5달란트입니다. 성령 강림은 온 세대를 걸쳐서 이례적이며 우리 주님이 지상교회에 주신 최대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린도 5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강력한 원천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행하신 마귀 괴멸 즉 마귀를 멸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히브리에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강력이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그의 첫 번째 종들인 사도들에게 금 5달란트의 강력을 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태동하게 만드셨는데 그 사도들은 죽음으로 중인의 사명을 다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마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그리스도의 공동체 측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오해를 마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누구일까요? 역시 사도들이 세운 교회만큼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시대에 능력대로 사도들의 능력을 내려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사도시대 이후 사도시대만큼 세상의 교회에서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 2달란트 받은 주의 종들은 역시 사도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혹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영달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고향과 집을 떠나 먼 타국에서 타민족들에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 성교의 자리로 간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다. 바로 이들이 2달란트, 금 2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수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금 2달란트를 받은 종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는 새찬 비와람과 눈소리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경류를 따라 그 시대, 그 시대의 시대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가 아니더라도 혹은 주님을 눈으로 본 증인이 아니더라도 보지 않은 증거를 믿고 붙잡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성교들 즉 주님의 종들을 성교들을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임을 거룩한 은사이지만 이 두 종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늘의 미랄 비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들의 믿음, 초대교회의 성교들의 믿음을 본받은 금 2달란트 받은 믿음의 종들, 믿음의 일꾼들은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을 띄워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